이 시각화당실은 2층 전실실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주관실과 주관실은 경기장 외에 티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시 사용하실 소화중은 1층과 2층 전실 앞쪽과 6쪽에 복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손내의 모든 공간은 규명이므로 그 누구라도 선명들을 못격하시면 저희 상무원에게 살짝 복잡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친구와 함께 하신 동영상은 어린이가 뛰어다니거나 난간에 매달리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면동위는 1층 선실 앞쪽 북쪽 구면동위함과 2층 북쪽에 있는 구면동위함에 대인과 소인으로 나누어서 구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면동위 사진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면동위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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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